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 그냥 이렇게 서로 침묵을 다지고 오늘 한 번 연습을 얼마나 내가 잘했나 확인하는 기회이지 이거 자리이지 절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상품이라고 해봤자 참 허접합니다 오히려 받으면 술값이 더 들어갈지도 모르는 차라리 안 받았으면 싶은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아마도 이제 저도 다음 극장 무대에서 도전 한 번 해보는 날 꿈을 꾸고 꽤 많이 갖고 있는데 아마도 저하고 도전 같이 맞장 뜨시려면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일주일 내내 따라다니잖아요 고수에 대해서도 고법에 대해서도 관심 좀 가져주시고 다음에 좀 저희가 초대해서 또 한 번 들어볼 분은 경기창을 꽤 오랜 생활 배우시고 그리고 무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공연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남두창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하고 계시는 우리 김정희님 성주풀이 좋습니다 고수에 대해서도 해라 대신 이러구나 놀고 놀고 놀아 봅시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이댁 성주는 와가 성주 첫집 성주는 촉가 성주 한택간의 공댁 성주 소년 성주 이년 성주 스물일곱삼년 성주 서른일곱사년 성주 마지막 성주는 시훈일곱이로다 대화연으로 설설이 날이 솟아 해라 만성 해라 대신이야 반갑네 반가워 설리 순풍이 반가워 더디두다 더디두다 한양행자라 더디어 남은 옥정 추적이 들어 비와 춘풍이 날 살렸구나 대라 만성 해라 대신이야 대화연으로 설설이 날이 솟아 낙양서 낙양서 진리허위 높고 낮은 천무덤은 영웅 혹을 들이 몇몇 진명 덜데 가인이 개 누구냐 보락춘 풍미백녀 소년행 낙이 편식춘 아닌 얼굴 무터리 한 송정 소를 베어 조그맣게 배를 모아 한강을 띄워놓고 수리며 앉은 만이 실어라 술렁숲에 띄어라 강릉 경포대로 가자 대라 만성 해라 대신이야 대화연으로 설설이 날이 솟아 성주야 성주로구나 성주 근본이 어디 내렸지 경상도 안동 땅에 대비오래 설시바더 봄동산에 던졌더니만은 그 소리 점점 자라나서 한 장목이 되었구나도 내 기둥이 되었네 낙낙장송이 쩍 벌어졌구나 대화연으로 설설이 날이 솟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예예 아마도 아마 김정희님 것은 행사가 다른 데 있으신데 발표회 행사 한 다음에 거기 가는 일정을 아마 잡으셔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때문에요 조용히 가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